김치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? 편하지? 아기야? 김치? 언니 베개 해주는 거야? 언니 베개 해주는 거야? 응? 가만히 있는 거야? 꿈쩍도 안 하네? 있지? 꿈쩍도 안 하네? 언니 베개 해주는 거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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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정지했어 뭐야? 하이파이브야? 뭐야? 김치 손 옳지 두부 손 아 김치 손 막 하는데 이제 두부 손 두부 손 두부 손 두부 손 두부 손 손 김치 손 김치 손 김치 손 두부 기다려 김치 손 대박 완전 못생겼어 ㅋㅋㅋㅋ